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우리 모두의 정신을 어질어질하게 만들어주는 대적불가 개노답슨이 데리고 왔습니다. 우편집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그래요. 나도 내 새끼가 이쁘긴 해요. 하지만 애 방학 때 남편이랑 둘이 놀고 싶어서 어린이집 선생한테 나대신 좀 키워주라. 이렇게 말했다가 퇴짜를 당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원지, 어린이집 여름방학. 방탈 죄송한데 너무 궁금해서요. 우리 아이 얼집 방학이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처음 봤는데 헉 씹더라고요. 거의 2주니까요. 딸아이한테 저희 딸아이가 활동적이기도 하고 또 요즘 제가 체력도 좀 딸리공 등원 수요 조사 안내장이 왔는데 사실 애 아빠한테도 여름 휴가 기간이고 제가 뭐 가정주부이긴 한데요. 아이를 키우며 그동안 못해본 것도 너무 많고 참고 있었던 것도 많고 그래서 그냥 등원시키고 버킷리스트처럼 하루 하나씩 해보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낮술을 한다든지 영화를 보고 또 찜질방 가고 계곡에 백숙 먹으러 가고 또 식당 가서 곱창이나 막창도 먹고 정말 소소한 그런 걸 마음 편하게 해보고 싶어서 방학기간 전부 다 등원시키겠다라고 체크해서 보냈는데요. 선생님이 오늘 전화 오셔서 며칠 등원하는 아이는 있어도 가정학습기간 전부 다 나오는 아이는 저희 딸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얼집 대청소도 있어 며칠은 좀 가정교육을 하실 수 없냐라고 하는데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럴 거면 왜 조사서는 보내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이에요. 근처에 물어보려 해도 요즘 그렇잖아. 조금만 뭐 해도 다 맘충이니 어쩌니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그냥 여기서 응명으로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수요 조사서가 있고 당직 교사가 배치기가 된다는 건 보내도 된다는 뜻 아닌가요? 아니 왜 거절하는 거야? 제가 눈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올해 3살이고 뭐 처음으로 어린이집 보내기도 했고 첫 아이이기도 하고 또 친구들 중에 결혼과 출산을 빨리 해가지고 물을 때도 없네요. 때도 없어요. 때도. 아이도 친구들 좋아하고 얼집 가는 거 좋아해서 아침이면 가방 들고 나온답니다. 선생님 말씀으로 한 반 다섯 명 중에 저희 애만 나온다 하고 멋졌게... 죄송합니다. 비웃는 거 아닙니다. 아 방심했어. 그렇게 웃으시는데 수요 조사를 하며 그런 말을 왜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럴 거면 애초에 왜 물었나? 그냥 방학이다 쉰다. 이렇게 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밤이에요. 진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수렴할게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예? 아니 가정 주부면서 본인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방학 2주 내내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것도 겨우 3살밖에 안 된 어린애를? 어우 애가 너무 가엾다. 2주는 아니에요. 새해 보니까 7일 정도예요. 주말이 껴가지고 2주 가까이 되는 거죠. 아니 7일이면 보내도 되는 거예요? 선생들도 사람인데 좀 쉽시다. 아니 막말로 맞벌이도 아니고 둘째 셋째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면서 애를 보내놓고 그저 지가 쳐놀고 싶다고. 너무한다 정말. 3번 지나가는 현직 얼집 교사 댓글도 합니다. 저도 정말 아이가 가여워서 이야기하면 어우 선생이 애를 보기 싫어한다 이런 소리 해대더라고. 계속 엄마 아빠 찾고 친구들 집 갈 때면 보채고 우는 아이 보고 있으면 안쓰러운 마음이 너무 커요. 어린이 집에서 노는 것도 적당히 놀아야지. 그래야 아이가 재밌는 거야. 넌 뭡니까? 2번 친구도 없이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이에게 좋은 경험은 아닌 것 같은데요. 2주가 좀 길다 싶으면 한 주 정도는 보내고 아빠 휴가 기간에는 가족끼리 함께 보내세요. 거기도 그랬잖아. 전보다 안 되는 거 아니고 어느 정도는 데리고 있으라고. 그럼 그때 계곡 가가지고 백숙 먹고 찜질방 가고 영화 보는 거 굳이 이거 다 2주가 아니라 해도 언제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게요. 아이 아빠 휴가 맞춰가지고 같이 하고 싶어서요. 아이랑 같이 못 먹는 음식들, 매운 것들, 구워 먹는 거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걸까요? 친구가 없지는 않은 것 같고 같은 반 아이 4명만 다 안 나오는 거지 나머지 어린이집 다른 아이들은 몇 명 나온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무도 안 나오면 저도 안 보내겠죠. 그리고 주말 빼면 7일밖에 안 돼요. 이야 3살이면 진짜 옆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이쁠 나이인데 왜 애를 귀찮아합니까 엄마가 돼서 차라리 이럴 거면 띵크로 살든가 뭔 짓거리야 3번 1년 내내 보내는 어린이집 방학만이라도 엄마랑 같이 보내면 아이가 얼마나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아이들 주말 빼고 어린이집에서 하루 종일 지내는 거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야 이미 아이를 다 키웠지만 항상 드는 생각이 그래 그때 우리 아이랑 좀 더 같이 보내고 스킨십 많이 하고 그렇게 해줄걸 늘 후회가 된다고요. 물론 아이는 너무 이쁘죠 내 새끼인데 하지만 본문에 써놨듯이 정말 오롯이 애기 아빠랑 저랑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욕심인 걸까요? 그리고 구녀염땜씨 저번주도 쉬었답니다. 체력 고갈됐어요. 예예 그냥 애기 아버님이랑 니네 둘만 사세요. 징글징글하다 정말. 아니 버킷리스트 때문에 방학 때 애를 보내겠다고요? 저도 애 보내지만 방학 동안 우리 아이도 집에서 선생님들 친구들 눈치 안 보고 늦잠도 재우고 아이랑 놀아줄 계획인데 너 뭐예요? 아니 우리 아이는 어린이집 가는 걸 좋아하고 선생님도 좋아해요. 또 잠도 없는 편이고 되게 활동적이라 친구들이랑 노는 걸 훨씬 더 좋아한답니다. 안에 있으니 뭐야 또라이야 미친. 네가 아까 본문에 썼잖아. 그 친구들이 다 안 나온다고 네 딸만 나온다며. 야 저 놀 욕심에 정신이 완전 핵가닥 마트인 거 가버린 건가? 아니요. 같은 밤만 안 나오고 다른 반 애들은 나와요. 몇 명. 아 진짜 불쌍하다. 겨우 3살인데 엄마 아빠가 방학 기간에 지들 하고 싶은 거 할 거라고. 어 애는 방학도 없이 친구도 없이 어린이집 가야 되고. 야 고작 3살인데 인생 참 씁쓸하다. 그게요 애가 더 크면 못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해보려는 건데 이게 욕심인가요? 목욕탕 가기 곱창 먹기 그런 것 뿐인데 주말엔 키카도 가고 야외도 간답니다. 아니 평일에 어린이집에 애 맡기잖아. 그럼 목욕 못 가요? 뭐 하는데 그때? 백숙도 애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곱창이나 막창 이거는 배달로 충분히 야식으로 애 잘 때 먹으면 되는 거고. 아니 1년에 고작 2번 있는 애 방학 때 그걸 꼭 하셔야겠습니까? 지금은 3살인데 13살 되잖아요. 그때는 씁이가 같이 놀자고 해도 애가 안 놀아요. 애가 그때 가서 치우 울면서 후회는 하지 마라. 아니 찜질방은 애랑 가기 끓고 곱창도 오픈런 해가지고 구워 먹는 데 가고 싶거든요. 배달 따위 말고요. 애 키우면 그런 데 가기도 힘들고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좀 편하게 하고 싶었던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어린이집 다니느라 힘들었던 아이를 위한 방학을 엄마의 방학으로 생각하고 있네. 아이가 안쓰러워지는 거 지금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아니 제 생각은요. 아이들 부모도 아닌 선생님들의 방학이나 휴가를 위해 반강제적으로 보낸 안내문이 문제인 거 같아요. 엄마도 자기 애 새끼 내팽개 치고 즐기고 싶으신데 선생은 오죽하겠습니까? 내 새끼도 아닌데 그리고 그 선생님들도 버킷리스트 있지 않겠어요? 너만 있냐? 아니 전업주부도 남편이랑 휴가를 보내겠다고 3살짜리 애를 방학하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판국인데 어린이집이랑 선생은 왜 휴가 가는 게 문제가 됩니까? 그 머리가 참 이상한 양반이네 아이고 지 남편은 휴가 받아 오는 거 당연하지만 어린이집 교사 휴가는 그나마 돌아가면서 당직 선다며 반강제적인 방학 통보라고 하네 미친가 나중에 학교 들어가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때도 그렇게 할 겁니까? 애 키워달라고? 적당히 미쳐라? 저기요 전업이라면서요 그럼 애 좀 보세요 방학 아닐 때 애 어린이집 보내고 곱창 드시면 되잖아요 오픈을 하든 달려가든 뭘 하든 기어가든 아우 진짜 노양심 아니 그리고 남도 아니고 지새끼인데 이러고 싶을까? 앗! 오해예요 애 안 보는 거 아니에요 하원하면 놀터도 가고 키카도 가고 마트도 가요 아빠 휴가라 둘만 오랜만에 오롯이 보내고 싶다는 글이었는디 하원하면 에너지 충전해서 두배로 놀아줄 건데 오해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오해는 게 애 뿔 아니 지가 미쳐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오해라고 하네 안 오해예요 이랄지 그냥 생긴 김에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이럴 거면 도대체 왜 낳은 겁니까? 와 근데 이 여자 맞춤법 진짜 개 처참하다 정말 5번 어? 이 여자는 또 뭐야? 설마 완전체 뭐 그런 건가? 아니 자기 방학이 아니고 애 방학인데 어? 철이 장난 없구만 만약 버킷리스트 때문이라면 방학기간이 아닌 지금 어린이집 갔을 때도 할 수 있는 거야 아줌마는 그러니까 그냥 니 새끼가 보기 싫어가지고 핑계 대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요 대신 키워줘 이거 아니야 너무너무 오해예요 그럴리가요 아이 아빠가 토요일까지 일하는 직종이라 둘이 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웃기는 짬뽕이네 아니 그럼 애가 아빠랑 시간 보내는 거 생각 못하라 방학기간이라도 아빠랑 애랑 다같이 가족끼리 추억 만들고 그래야지 그게 가족 아니야? 근데 본인만 남편이랑 시간 보내고 싶으면 니 둘이서만 살지 애를 왜 낳아냐? 아이고 이 염병 우와씨 주작인 줄 알았는데 구내염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아인가 보네 진심 놀랍다 당신은 엄마로 둔 3살 아이가 너무 딱해요 저도요 저도 그냥 전업주부 욕먹이려고 글 쓴 그런 관종? 그런 주작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인 것 같아 아무래도 주작이 아닌 것 같아 더 깝깝하네 와 정말 이런 엄마가 있구나 추가 육아도 처음이라 엄마도 처음이라 여러분들 의견 수렴하고 싶고 물어볼 때는 없고 용기내 쓴 글입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할 건 없잖아요 10명이 공격을 하니까 그냥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 생각 따라갈래 이런 심리인 건가요? 내 상황 아무도 모르면서 마치 과대망상 걸린 것처럼 댓글들 쓰고 있는데 아니 잘 모르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알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해봤자 또 꼬두리 잡고 느려지고 색안경 끼고 보고 다른 사람 의견에 휩쓸리고 이런 대안장 파티가 또 어디 있냐고요? 뭐? 아동학대? 부모 자격이 없어? 참 말 한마디로 사람 죽이는 법도 다양하네요 이게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인지 몰랐어요 학대에 운운하는 분도 많은데 아니 제가 육아하는 거 니들이 봤어요? 본 거 아니잖아요 요즘 안 그래도 점점 힘들고 우울감 생기고 결혼 후 아이가 빨리 생기기도 하고 아이 아빠랑 시간 보내면 리프레쉬한 시간을 가지고 어? 아이랑 더 많은 에너지로 놀아주고 싶었던 거라고요 리프레쉬 해가지고 실제 나가는 기간은 7일이고 그 외에 주말도 있으니까 아이랑 워터파크도 가고 키카도 갈 거라고요 다만 내 주변에 얼짐 말고 아이 봐줄 것도 없고 정말 소소한 아이 없이 우리끼리 식당에서 밥 편하게 먹고 찐방 가고 싶다는 게 부모 자격 운운할 일입니까? 엄마는 뭐 쉬지도 말고 무조건 참고 아이만 봐야 되는 거냐고요? 댓글 1번 야씨 추가 보니까 더더욱 확실해지네 이 아이는 엄마가 없는 거네 아니 있어도 없는 수준이요 2번 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인다고 그냥 죽어 저 따위로 살아왔다면 주변에 아무도 안 선포할 겁니다 추각을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되니 전업주부는 쉬지도 않고 애를 봐야 되나요? 이 말 너무 웃깁니다 아니 여태까지 어린이집 잘 보내왔잖아요 야 누가 보면 육아를 24시간 하는 줄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어린이집 선생님은 방학도 없이 애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라 봅니까? 글 지워요 그지같은 답장나 개 짜증나니까 지우라고? 미친 추각을 좀 보소 와 진짜 최악이다 이야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은 제가 읽는 걸 듣잖아요 그래서 좀 편하실 텐데 저는 글을 읽을 때 보통 사람들 글을 읽을 때 막 버벅이는 이유가 자기가 읽는 그 부분만 보기 때문에 버벅이고 막 그런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 스킬이 생긴 게 이게 한 줄 이거 읽을 때 이 줄을 다 봅니다 다 봐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오래 하다 보니까 생긴 스킬인데 야 아까 그거는 내가 분명히 봤거든요 여기 있는 거를 야 근데 야 빵 터졌어 죄송합니다 프로답지 못한 그런 괘시같은 모습을 보였네요 막 그랬다고요 아무튼 이런 걸 한 번 읽을 때마다 와 이게 막 머리가 핑핑 돌아요 칼로리가 한 300 칼로리 소모되는 것 같아 그 10분 동안 좋아요 많이 눌러 달라는 거죠 힘들어요 이거 진짜 감사합니다